네 다음은 우리 이주현 회원님 모셔서 체리필드의 오리날다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이분은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우리 지금 한 명 놓기도 잘 안 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국가에 공헌하고 계시는 우리 이주현 회원님 모셔서 오리날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현 회원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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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주현 회원님 모셔서 감사합니다